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번째 강좌. 드디어 첫번째 줄을 맞추는 과정입니다. 여러분 이제 보통 큐브를 시작하다 보면 아 한 면이 다 색깔이 다 맞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 면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. 사실 줄을 맞추는 과정입니다.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. 사실은 이게 맞는 큐브가 아니에요.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돼요. 그러면 자기 자리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? 네. 여기에 와야 될 색깔은 무슨 색이냐면요. 여러분 중앙색을 보셔야 돼요. 노란색과 그리고 빨간색과 녹색이 있는 큐브가 와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과 주황색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는 큐브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럼 여러분 일단 이 자리에 올 녀석을 찾으셔야 돼요. 노란색과 빨간색과 녹색. 자 어디에 있나요? 찾아볼까요? 노란색, 빨간색, 녹색. 자 여기 있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노란색, 빨간색, 녹색. 보니까 이 녀석이 남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요. 자 여러분 일단 남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 녀석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머리가 복잡하니까 일단은 남의 집에 없는 녀석 먼저 찾아볼까요? 자 여러분 이쪽을 볼까요? 그러면요. 노란색, 파란색, 빨간색. 노란색, 파란색, 빨간색이 어디 있나요? 자 여기 있네요. 그렇죠. 노란색, 빨간색, 파란색. 자 이 녀석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?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.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만 바꾸시면 돼요. 그렇죠.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오니까는요. 자 여러분 이 두 개 위아래 바꾸는 공식 어떻게 하셨어요? 1번 공식 생각나시죠? 자 여러분 1번 공식 한번 해볼까요? 자 1번 공식 오른쪽 반시계 아래시계 오른쪽 시계 아래 반시계 어? 한번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? 제자리에 들어왔죠? 같은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. 예. 제자리에 맞았네요. 그렇죠? 자 맞으면 다음걸로 넘어가시면 돼요. 여러분 1번 공식이 지금 한번만에 맞았는데요. 여러분 총 5번까지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6번만에 대부분 제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5번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번에는 운이 좋게 한번만 하니까 맞았네요.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먼저 볼까요? 이 녀석 자리는 어딘가요? 노란색과 녹색과 주황색. 노란색, 녹색, 주황색이 어? 바로 밑에 있네요. 또 운이 좋게.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. 대신 이렇게 몸지셔가지고 일단 바로 밑으로 오게 만드셔야 돼요. 자 바로 밑에 항상 오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이 두 개만 바꾸시면 되죠. 왜냐하면 이 녀석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자리예요. 자 1번 공식 들어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자 제자리에 두고 왔어요. 그런데 방향이 안 맞죠?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요. 하나, 둘, 셋, 넷.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자 어떻습니까? 세 번 하니까 딱 맞아 들어왔네요. 그렇죠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녀석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. 잘 보세요. 이 노란색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금 서로 남의 집에 가 있어요. 그렇죠.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. 여러분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? 예 일단 데리고 나와야죠. 자 데리고 나오는데 이 녀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여러분 1번 공식 하나, 둘, 셋, 넷. 자 한 번 하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죠. 자 일단 데리고 나왔어요. 자 데리고 나온 상태에서 이 녀석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. 자 여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? 자 이 녀석을 밑으로 두 번 돌려주시면 자 일단 밑으로 오게 되죠. 그렇죠. 자 제가 밑으로 무조건 오라고 하라고 해서요. 반대쪽으로 와야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 바꾸는 공식 들어가면 되죠. 1번 공식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어? 자 한 번만 하니까 또 맞네요. 그렇죠. 자 이제 이 녀석이 이 반대쪽에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죠.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옮겨서 일단 밑으로 오게 하죠. 자 마찬가지로 위 두 개 바꾸는 공식. 하나, 둘, 셋, 넷. 자 한 번 했는데 제자리에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방에 바뀌었으니까 자 방에 맞을 때까지 계속 해보죠.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어? 세 번 해도 안되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 어떻습니까?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면이 다 맞았고 첫 번째 줄이 다 맞았어요. 그렇죠? 여러분 첫 번째 면과 줄이 맞을 때 옆에서 보시면은요. 이 T자 모양. 지금 여기는 색깔이 되게 많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아요. 이 T자 모양. 보시죠?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. 이게 오늘까지의 강좌입니다. 그래서 색깔, 첫 번째 면의 색깔만 맞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줄까지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. 첫 번째 줄과 중앙에 있는 이 색까지 맞추는 게 오늘 완성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여러분은 1번 공식 많이 쓰셨죠? 자 1번 공식 보시면서 위에 두 아래 바꾸는 과정 보시고 자리에 남의 자리를 차고 있으면 일단 먼저 자리를 바꾸셔서 내려오게 만들고요. 내려와서 아래쪽을 돌려서 나머지 밑에 들어가게 자기 집 밑에 오게 만든 다음에 끝까지 합니다. 11번 공식 쓰시면 됩니다.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줄을 맞추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